연속낭독 그 당시 나는 윤동주씨가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도 몰랐다. 나는 그 묘도 카메라에 담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윤동주씨의 육천동생인 가수 연영주 장로가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는 사진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펑펑 울었다. 그렇게 무덤이라도 찾고 싶었는데도 찾지 못하고 막막했는데 이렇게 찾게 됐다고 크게 기뻐했다. 그 후 나는 가수 연영주 장로와 함께 윤동주씨인이 다녔다는 용종중학교를 가서 학적부를 찾아봤고 그 일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찾으려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묘소는 안타깝게도 끝내 찾지 못했지만 하마터면 영영 묻힐 뻔한 윤동주씨인의 묘소를 찾게 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중국에서의 직접적인 성교활동은 그곳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게 해줬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방송을 매일 듣던 사람들은 정에 이끌렸다. 나는 청취자가 있는 곳은 다 들르려고 했다. 목소리로 먼저 만난 사람들이라 너무 반가워들 했다. 단고기, 개고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사는 곳은 달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임을 알 수 있음에 감사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곳 사람들은 이것저것 선물을 챙겨주기도 했다. 명태 말린 것, 고사리 말린 것 등 고향 색이 물씬 나는 토속적인 선물들이었다. 너무 많아 집까지 다 들고 오기까 힘들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든 모두 짊어지고 한국에 와서 극동방송 직원들과 나눠먹고 냈었다. 극동방송을 통한 북방선교는 방송 전파를 통한 선교가 기본이다. 하지만 방송을 듣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시에는 라디오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귀할 때였다. 겨우 한 동네 한 대 정도였다. 어느 동네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밤이 깊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유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시간에 일어나 라디오가 있는 집에 모여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성경도 한 권밖에 없어서 성경책을 뜯어 낱권으로 만들어 나눠 가지고 있었고 찬송가도 몇 장씩 낱장으로 나눠 가지고 있었다. 찬송가를 부르려면 그 장을 갖고 있던 사람을 먼저 찾고 나서야 함께 부를 수가 있었다. 성경도 손으로 쓴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해야 하겠지만 직접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책과 라디오 지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항상 중국에 들어갈 때면 성경책과 라디오를 최대한 많이 들고 가곤 했다. 하지만 라디오도 그쪽 상황과 잘 맞아야 했다. 처음에는 건전지를 넣는 라디오를 갖고 갔다. 라디오는 서울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만을 들을 수 있게 채널을 고정시켰다. 서울 극동방송은 주파수가 AM 1188로 경기도 방산송신소에서 전파를 쏘고 제주 극동방송은 주파수가 AM 1566으로 제주에서 전파를 쏜다. 방송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북한 전역, 중국 전역, 몽골, 당시 소련과 일본을 향해 각 나라 말로 아주 강력한 출력으로 방송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라디오는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 현지에서는 배터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값 또한 그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쌌다. 그래서 다음에는 배터리 없이 태양열로 충전해 들을 수 있는 방식의 태양열라디오를 가지고 갔다. 태양열라디오를 받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목사님, 이 라디오 별로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새벽 3시에 방송 듣는데 새벽 3시에 해가 뜹니까? 이건 그냥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아플스다. 기가 막혔다. 고심고심 끝에 어렵게 제작한 라디오인데 그러나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었다. 결국 가져간 라디오는 안내하는 사람에게 줬다. 나중에는 자가발전식 라디오도 만들었다. 라디오에 발전시설을 만들어 손으로 돌리면 충전이 되는 것이다. 보금을 전할 유일한 매체였으므로 라디오를 보급하는 일은 계속 진행됐다. 지금은 다행히 여건들이 좋아져서 좋은 환경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연길대학의 방송국에 가서는 대학에서 방송국장을 만났는데 장비가 제대로 없어서 방송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처음에는 순보금교회에서 방송용 카메라를 주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8방식 카메라를 홍콩에서 구입해 주었다. 연속낭독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채음 갚을 길 없는 은혜 45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연속낭독 연속낭독 연속낭독